경기도와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지역서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지급 사업을 이달부터 연말까지 시행합니다.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도인증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10%를 지역화폐 계좌에 환급해주는 사업입니다. 환급은 다른 절차 없이 지역화폐 가맹점인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지역화폐로 구매하면 되고,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. 환급된 금액은 다른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.